오늘 우리 선수위원장의 성군 만마와 같은 성인이 보셨습니다. 제20대 총선 우리 선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강봉준 위원장을 발표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포퓰리즘에 대해서 달콤한 공약은 달콤한 공약이다. 그리고 남미나 그리스 사례처럼 우리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정식이다 이렇게 말에 온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재정과 경제, 노동, 정보통신 등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 새누리당의 승인을 위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진과 비과 경제를 과감히 물러뜨리고 오직 진인국들이 이끌어가는 새누리당이다 하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